지하철 9호선 2단계 신논현에서 중압운동장 구간의 5개 정거장에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은 각종 디자인을 통해 범죄 기회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신설 중인 5개 정거장에는 상하행 승강장에 각각 길이 5m, 폭 2m의 안전구역이 1개씩 만들어 CCTV와 비상전화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인은 또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계획도 반영해 지체 시각장애인 모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점자 표지판과 점자 블록을 설치했습니다.